여자리님들,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있는데 아 선물은 뭐로 해야 될까? 요런거 한번 생각해봤다고 생각합니다잉? 그래서 준비했어요 남자들이 받으면 너무 좋아할 세가지 선물 여자들이 알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 남자들의 비밀 So let's get it, let's go and get started Yo, what's good, family, hiphop, 친구, delicious boy, 폴량님, aka unbelievable 뭐,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남자는 아주 심플한 동물이라는 거 남자라는 동물은 여자와 좀 다르게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좀 다가오고 이래가지고 무슨 선물을 해야 할까 생각하시는 여자분들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남자의 입장에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드립니다잉? 남자는 우선 배고플 때 밥이 있고 추울 때 옷이 있고 목마를 때 물이 있으면 행복해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는 크리스마스에 물을 선물하기는 좀 그렇죠잉? 그리고 꼭 필요한 거 말고 남자들을 미치게 하는 세 가지가 있어 남자를 좋아서 죽게 하는 세 가지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잉? 우선 선물을 알아보기 전에 남자가 좋아하는 세 가지 남자를 미치게 하는 그 세 가지가 뭐냐? 첫 번째, 고마워라는 따뜻한 한마디 두 번째, 응원해주는 마인드 세 번째,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이해심 이 세 가지 비밀을 이용해서 선물을 한번 알아보자고요잉? 첫 번째, 남자는 이상하게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정신을 못 차려 어제 차 태워줘서 고마워, 밥 사줘서 고마워, 전구 바꿔줘서 고마워, 집 치워줘서 고마워 그냥 무조건 어떤 고마워라든 그냥 들으면 남자를 미치게 만듭니다잉? 그런데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 고맙다는 말을 하기가 조금 웃겨 그래서 좀 안 하게 돼 그런데 뭐 공감하겠지만 사실 이 한마디 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 여기는 폴형님의 자기개발 채널이에요잉?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하기 쉬운 일들, 하기 쉬운 말들은 안 하기도 쉽기 때문에 좀 안 하게 되지만 꼭 해야 된다 사람이란 동물은 왜 쉬운 일들을 안 하게 되냐면 이상하게 조금 힘든 일을 하면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쉬운 일들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 왠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많은 쉬운 일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아주 쉽지만 중요한 일들 중 하나는 고맙다고 말하는 거예요잉? 이제 남자는 고맙다는 말을 듣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제 그걸 사용해서 선물을 골라보면 됩니다 폴형님이 추천하는 이번 크리스마스 첫 번째 선물은 고맙다는 마음이 아주 많이 담긴 편지입니다 그런 편지 추천해드려요잉? 두 번째, 남자들은 응원해주면 미칩니다 왜 치어리더들이 인기가 많을까? 그런데 뭘 잘하는 걸 응원하거나 아니면 여자한테 베네피시 오는 걸 응원하면 조금 역효과가 있어 예를 들어 돈 잘 버는 남자한테 돈 잘 벌라고 응원한다고 생각해봐 요건 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치어리더들이 지는 팀을 응원할 때 더 예뻐 보이듯이 우리 여자님들도 남자가 잘 못하는 거를 한번 응원을 해야 돼요 취업을 못해가지고 취업 준비에 자격증을 딴 남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자들은 그걸 보통 뭐라 그래? 돈도 안 되는 자격증 뭐하러 따고 있냐?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그걸 딱 180도 딱 돌려서 아이고 그래도 우리 자격증 딴는 거 참 힘들 것 같아가지고 내가 너무 응원한다는 메시지로 아주 멋진 펜을 하나 준비했어요 라든지 아니면 그 자격증에 좀 연관된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응원한다는 메시지 한번 전해보세요잉? 그리고 세 번째,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이해심 요건 근데 여자님들이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어 왜냐면 부작용이 있어 왜 부작용이 있냐면은 마음에 안 드는 거를 드는 척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못 써먹으면은 정말로 아주 큰 역효과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좀 리스크가 클수록 오는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요거 그래도 추천해드립니다잉? 이해심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냐?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잖아 뭐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핀다든지 아니면 뭐 게임을 많이 한다든지 요런 걸 사용해서 선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핀 남자한테 아주 멋진 라이터를 하나 장만을 해가지고 선물한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페인이고 짜증나는 이런 남자친구한테 게임기를 선물한 거야 선물을 하면서 따뜻한 메시지 나는 너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메시지 꼭 같이 전해주시고요잉? 여자의 마음은 너무 복잡해서 여자님들도 잘 몰라 근데 남자는 단순해 그러니까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고맙다는 느낌 많이 전달되고 응원하고 있다는 느낌 많이 전달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 꼭 한번 줘보세요잉? 이 세상에서 남자가 제일 필요한 건 나는 깡이라고 봐 이 세 가지를 사용해서 선물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메시지들을 자주 전달해 주거나 이러면은 우리 여자님들도 좋은 여자가 되겠지만 또 남자도 더 멋진 남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잉? 여기는 포령님의 힙합으로 자기개발 채널 이 영상이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은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며 오늘은 여기까지 나중에 또 만나자고요잉? 페이스 precipício 네 네